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래, 이 노래가 도대체 우리나라에 몇 곡이나 있는 것일까요? 아무도 그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마는 만 곡? 아닙니다. 수십만 곡? 아닙니다. 어쩌면 수백만 곡 그동안에 불려지고 만들어지고 또 불려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탄생할 때 산고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노래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들일까요? 이 가수가 가수로 데뷔해서 자신의 노래 히트곡을 한 곡도 발표 못하고 사라지는 가수가 부지기수랍니다. 그런데 지금 나오시는 가수들은 굉장히 행운하들입니다. 자신의 노래를 히트시키고 그리고 데뷔시킬 때도 데뷔할 때도 이 노래를 불러서 아주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굉장히 운 좋은 가수이고 실력 있는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자신의 노래를 나와서 몇 곡 부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운 좋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정말 가수 중의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! 여러분!